김진영 기자, 김진영 기자 감행되었던 그런 날이기도 하더라고요 6.25 전쟁이라는 국가의 대위기를 극복하고 또 새로운 전기로 전환되게 만드는 큰 계기가 인천 상영작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럼 과연 국가 위기는 어디서 오는 것인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적으로나 일반적으로 국가 위기라는 것을 정의할 때 국가 위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국가주권, 영토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계 등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 위험에 처할 때를 국가 위기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그 국가를 구성하는 헌법정신 즉 국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고유 가치에 중대한 영향이 끼칠 때 그것 또한 우리는 국가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해재난 또는 각종 갈등 문제가 또 있겠죠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이 큰 범위 내에서의 국가 위기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위기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쟁이 국가 위기가 전체인지를 알고 있었는데 이제 지식정보와 사회를 넘어가면서 다양한 국가 위기가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테러, 지난 며칠 전에는 9.11 테러 20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그다음에 재난, 재해, 국가 기반 시설이 파괴되는 것 또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COVID-19, 감염병, 환경, 사이버 테러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엄청나게 큰 위험으로 우리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협하는 그런 위기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관리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시기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군사 위주의 전통적 안보 위기에서 비군사적 위협을 망라하는 포괄위기의 시대 또 이것을 관리해 나가는 포괄위기 관리의 시대가 현재의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피부로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어떤 외교 안보적인 큰 위험이 상전해 있고 또 지금 제주도 쪽에서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또 위기, COVID-19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다 큰 국가 위기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삼복더위를 슬기롭게 이겨낸 이 닭들은 이 닭들 또한 자기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닭들의 전통적인 위협은 삼계탕이었는데 닭백숙이나 이제는 시대가 변화되면서 전기구이 통닭을 넘어서 치킨까지 나오는 위기가 엄습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닭들에게도 이런 위기관리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닭과 비교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항상 어떤 생명체든지 위기는 닥쳐온다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그림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국가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다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입니다 흔히 이 나라는 제국의 무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왜 아프가니스탄은 제국의 무덤이 되었을까요 기원전 33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마케도니아군이 이쪽을 처음으로 또 점령하면서 이 땅은 유린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도 많은 역사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밟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영국 그 다음에 소련 마지막으로 미국까지도 이 땅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지옥의 현장 같은 곳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지도상으로 볼 때 아프가니스탄은 우리나라보다는 좀 몇 배가 크죠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을 남쪽으로 국경으로 두고 이란을 또 국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트루크메니스탄, 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이게 과거에 다 소련의 위성국가들입니다 공산국가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손가락 쪽으로 한쪽으로 서쪽으로 쭉 나와 있는 이 희한한 이곳이 바로 중국의 신장 위구르와 맞닿아 있는 그 구역입니다 이 국경선은 1919년 아프가니스탄 왕급이 성립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되면서 이 국경선이 설정됐다고 합니다 이 기가 막힌 위치에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고통은 왜 비롯된 것일까요 과거 역사를 좀 생략을 하고 1979년 소련과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아프가니스탄의 군부가 장악한 정부는 소련에서 유학을 하고 온 이런 많은 군인들에 의한 구태타가 일어났고 결국 공산정권이 수립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산정권의 치하에서 아프가니스탄은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전통적으로 무슬람 국가입니다 주로 많은 국민들이 이슬람 중에서도 순립화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독실한 무슬람 이슬람 국가였는데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종교를 부정하는 그 정부의 전통적 종교를 추구하는 이슬람 세력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 종교적 반감으로 인해서 이슬람 순위파 부족이 중심이 돼서 공산정권에 저항하는 그런 내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결성된 반군 게릴라를 무자헤딩이라는 조직이 결성이 된 것입니다 1979년 12월 24일 날 소련은 특수부대를 앞세워서 아프가니스탄을 긴급 침공을 합니다 12월 27일에 대통령궁에 들어간 소련의 특수부대는 호위병 200명을 포함하여 대통령과 가족 모두를 사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소련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소련의 목표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국가 자체에도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 큰 국가적인 전략적 목표는 파키스탄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 과다르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이 과다르항은 인도의 항과 중동 그 중간에 있는 아주 긴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석유라든가 가스 이런 것들이 바로 과다르항을 통해서 내륙으로 이동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또 항상 이 소련은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찾기 위해서 남쪽으로 남쪽으로 진출하는 그러한 야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러일전쟁이 그랬고 또 어떤 면에서는 6.25전쟁도 그러한 공산세력 또는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에 의했던 것이죠 이 과다르항을 차지해서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확보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소련의 큰 전략적 목표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표적인 순위파 민족이 있는 국가입니다 모슬렘이고요 그런데 이 공산세력이 아프가니스탄에 즉 자기들의 이슬람 국가에 공산세력이 들어왔다는 자체는 자기 모슬렘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하메트 신을 부정하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왜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도 중국도 종교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청년들 특히 아주 근본적으로 이슬람 교리에 몸이 밴 젊은 청년들에게 우리 이슬람 세력을 침공하는 저 2단 교도들을 격퇴하자 해서 그 젊은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선포하고 이 젊은 세력들이 중동에 있는 각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속속 무자헤딘이라는 단체에 들어오게 되고 본격적으로 소련과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스팅어 미사일 등 최신 무기를 파키스탄을 통해서 무자헤딘에게 지원합니다 미국 또한 소련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은 1989년 10년 만에 소련은 아프간 전쟁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패배한 것이죠 연인원 약 62만 명의 장병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했습니다 만 5천여 명의 전사자를 내고 소련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 이후에 아랍 지역의 무슬림 청년들이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게 됩니다 전투 경험이 많고 이슬람 종교적으로 무장이 된 이 젊은이들을 새로운 조직으로 규합한 사람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재벌 3세 돈 많은 재벌 그 다음에 철저하게 이슬람의 종교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종교적 원리주의자 빈 라덴에 의해서 조직된 알카이다가 바로 그 조직입니다 이 알카이다가 알카이다라는 조직에 빈 라덴은 자금을 지원하고 또 이들을 수단 이런 나라에 가서 훈련을 시킵니다 군사훈련을 그래서 완전히 강한 무장 세력으로 성장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또 반면에 이 무자헤든이 약간 변형되고 하는 과정에서 분열돼가지고 파키스탄 내에는 또 새로운 조직이 결성이 됩니다 그게 바로 탈레반입니다 이 탈레반 또한 석유 재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뒷돈을 대주고 또 무자헤든에 들어갔던 많은 미국제 무기들로 무장이 된 아주 강한 군사단체로 탈레반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알카이다와 탈레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돈, 미국의 무기 그 다음에 겁없는 완전한 이슬람 광신도 이가 결합된 군사집단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이 알카이다가 큰 사고 칩니다 2001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9월 11일, 9.11 테로입니다 미국 본토에 직접 민항기를 이용해서 공격을 가합니다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국제세계무역센터죠 월드트레이드센터죠 이 두 개의 건물이 민항기에 의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약 3,400여 명의 미국 시민들이 죽습니다 굉장한 사고입니다 엄청난 이거는 전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태평양 전쟁을 할 때 일본이 호놀룰루를 공격을 합니다 하와이를 하와이를 공격했을 때 무차별하게 항공폭격을 하고 포를 쏘고 해가지고 하와이를 순식간에 유린시켰을 때 그때 하와이에서 죽은 군인과 민간인의 숫자는 약 2,7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테로범들에 의해서 월드트레이드센터가 공격당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희생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엄청난 국가 위기입니다 전쟁보다도 더 큰 인명을 손실시켰습니다 미국은 분노했고 또 미국 국민들은 이 테로범을 응징하자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빈라덴과 알카이다를 소탕하는 작전을 미국은 하게 됩니다 이 빈라덴은 핵심 조직원을 이끌고 당연히 어디론가 도망가야 되겠죠 자기들이 10년간 소련과 싸워서도 이겼던 유리한 지형이 있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도피하고 탈레반의 보호를 받고 있는 빈라덴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탈레반은 거부하겠죠 종교적인 신념체가 동일한 결합체이고 또 한 가지는 탈레반의 총대장의 딸과 오상화 빈라덴의 아들이 결혼한 혈족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빈라덴을 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도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빈라덴과 알카이다를 소탕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잘 아시다시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011년 5월 2일 날 빈라덴은 사살됩니다 미국의 특수부대 네비실 UDT입니다 특수부대에 의해서 사살이 됩니다 이때 미국 군인들이 이 오사마 빈라덴을 잡으러 다닐 때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오사마 빈라덴을 용서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임무는 하나님과 오사마 빈라덴을 만나게 해주는 게 나의 임무다 결국 죽인 된 소리죠 아마 지금쯤은 오사마 빈라덴은 벌써 지금쯤이 아니라 10년 전이네요 하나님과 만나서 뭔가의 벌을 받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군은 이 오사마 빈라덴을 색출했고 암살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여러 가지 또 과정이 있습니다 중간에 2003년에 미국과 이라크 전쟁이 또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지난 8월에 아프가니스탄은 최종적으로 종결이 되고 미국은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소련이 노렸던 그 과다르항 그 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2013년 중국이 파키스탄으로부터 43년의 장기 임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과다르항은 현재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일대일로의 정책의 아주 핵심적인 골입니다 흔히 말해서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진주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과다르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과다르항을 사용권을 획득한 이후에 LNG 기술을 인수기지를 건설하고 또 이 과다르항을 통해서 중동의 석유를 바로 가져와서 싱가포르 남쪽을 거치지 않고 바로 육지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중국 내로 들어오는 그런 핵심 에너지의 교통로로 상국과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위뿐만이 아니라 가스도 포함이 되겠죠 여러 가지 중국의 입장에서 해양으로 뻗어나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자기들의 가장 긴요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핵심 전략적 요춘지로 과다르항은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들은 중국과 탈레반이 갔던 어떠한 전략적 제휴와 이걸 갈지 또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이 탈레반과 미국은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까지 탈출된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이 도착해 있고 또 앞으로도 오겠죠 많은 탈출민들이 생기는 이 불행한 나라 다른 나라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비참한 국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도 지키지 못하는 정직하지 못한 정부 부족 간의 갈등으로 통합되지 못한 분열된 국민 이것이 바로 최대의 국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모습입니다 국가 위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을 때 이 국민과 이 나라는 이러한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 아프가니스탄의 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여인들이 아프가니스탄 여인들입니다 이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학교를 다녔습니다 스카프도 두르지 않은 채로 이러한 평화스러운 시기가 아프가니스탄이 공산화 되기 이전의 시기입니다 공산화가 되고 전쟁이 치러지고 이제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인 탈레반이 점령했을 때 이들의 모습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기 슬픈 눈을 하고 있는 이 소녀의 눈 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십니까 우리는 어쩌라고요 What about us? 이거는 탈출하고 있는 탈레반에 의해서 도망가고 있는 이슬람 여성의 모습을 보고 뉴욕타임스에서 쓴 기사의 제목입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이들을 바라보고 이 소녀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아프간 여인들은 어떠한 고충을 당해야 될지 어떠한 시련을 겪게 될지를 예상한 것이죠 이게 브루카를 입고 지금 다니는 아프간 여성의 모습입니다 과연 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요? 과연 이들은 자유롭게 외출도 허용이 될까요? 가슴 아프게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공산화 이후에 심각한 내전의 시달리고 한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럼 과연 이 아프간 국민의 시련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프간 정부의 거짓, 무능과 부패, 국민의 분열이었습니다 간이 대통령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너 가니? 간이 대통령 이름을 잡았어요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패하고 무능한 군대였습니다 유령군인, 고스트 솔져스 이거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영국의 서양에 있는 기자들이 이 아프간 현장을 보고 붙인 이름이 고스트 솔져스 유령군인입니다 장부상에는 있지만 실제로 없는 군인입니다 중간에 있는 고위 군 장성이나 간부들은 이들의 급여를 도둑질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30만 명 이상입니다 30만 명 이상의 월급을 파다 냈습니다 어디서 미국의 지원금으로 받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6분의 1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은 20년간 약 97조 원이라는 돈을 아프가니스탄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군인에게 양질의 무기를 제공하고 훈련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강이 무너지고 허위로 장부된 그런 군인들 고스트 솔저만 있는 군대에서는 아무리 좋은 무기를 줘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결국 이 고스트 솔져스가 이 나라를 지켜내질 못했습니다 국민의 분열, 무개념 개념이 없었어요 왜? 2018년 기준에서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문맥률은 74% 어마어마한 숫자죠 도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70년대 초의 평화스러운 시기에는 엄청나게 문맥률이 낮았습니다 안정화되어 있었고 여성들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의식이 꽤 있었는데 공산화의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부터 분열이 시작되고 내전이 시작되고 싸움 박지라는 통에 국민들이 배울 수 있는 장소도 없었고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문맹국가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공산 세력입니다 월남의 예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폐망에서 공산화가 된 베트남의 얘기입니다 월남은 과거에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1975년 4월 30일 날 자유 월남 우리가 말하는 옛날의 월남입니다 폐망했습니다 불과 1974년 미군이 철수한 지 2년 만에 월남 정부는 공산 세력인 월명의 공격을 받아 항복을 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채용됐습니다 대략 900만 명이라는 그 얘기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1980년대 초까지 106만 명이 나라를 탈출했습니다 대부분의 탈출은 3분의 2는 보트피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트피플들의 3분의 2는 바다에서 빠져 죽거나 해적에 의해서 사망됐습니다 이 베트남의 공산화의 1등 공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쫑띈쭉 당시 대통령의 정치 고문이었습니다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평화를 외쳤습니다 전쟁은 반대한다고 외쳤습니다 반미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안보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전쟁 광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국민은 거기에 상당히 많은 현혹이 됐던 것입니다 월남 내의 반정부 세력은 약 10만여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10만여 명은 월남 전체 인구의 0.5%에 불과했습니다 공산당원은 0.0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선전선동이 전체 베트남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분열시켰습니다 월남에도 고스트 솔져스 유령군인이 있었습니다 군사력은 정규 약 57만 명 대단히 많은 숫자죠 대포, 군함, 북쪽에 있는 공산월맹을 압도했습니다 공군력은 당시에 세계 4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월남 군인 중에 10만 명 정도가 군복은 입고 있지만 뇌물을 주고 군에서 근무하지 않고 훈련을 하지 않고 대학을 다니거나 기업에 출근을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대통령, TU 대통령의 사위는 군인의 신분인데 그냥 군적에만 올리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유학생 신분이었습니다 또 어떤 군 장성들은 자기 개인이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자기 밑에 병사들을 회사의 직원으로 사용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엄청난 고스트 솔져 이름은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군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은 군수내부들은 탱크나 무기를 공산세력인 월남과도 밀거리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기강 자체가 없는 군대였습니다 결국 정치세력, 정부, 군부의 무능과 부정부패가 자유월남을 망하게 했습니다 또한 이때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인도주의자로 위장된 세력들이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대학과 언론계 모든 곳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식적으로 반미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남남 갈등을 조장했던 것입니다 이 폭력 시위를 뒤에서 조정했습니다 결국 이 자유월남은 사회적 분열과 혼란으로 어떻게 조성이 됐느냐 바로 거짓 선동과 선전에 의해서 국민들은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었을까요? 최근 얘기는 빼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유령군인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16에서 60세의 모든 남자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는 국민개병주의, 즉 의무공무제였습니다 병역을 면제하는 대신에 어떤 사람들은 면제을 받겠죠 포, 삼배라고 하죠 포를 납부했습니다 이게 군포제입니다 그런데 이 병역의 면제 대상이 너무 많았어요 승려, 관리, 학생, 향리, 상공인, 노비 다시 말해서 승려와 양반은 일단 병역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노비도 군대를 안 갑니다 노비는 대충 보면 17세기 중엽 조선 인구의 약 1200명이라고 봤을 때 조사한 데이터에 보면 360만에서 480만 명 정도가 노비였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30에서 40%가 노비였던 것이죠 조선이 그런데 양반은 대충 우리가 한 20% 정도를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30%의 노비라고 치더라도 양반의 20% 합치면 50%가 기본적으로 군대를 안 갑니다 여기에 또 승려가 포함되고 하겠죠 그런데 또 이 조선에도 기가 막히게 병역 비리는 생겨납니다 도첩, 도첩은 뭐냐면요 승려 라이센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승려 라이센스를 따면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절에다가 뇌물을 갖다 바치고 승려 자격증을 땁니다 그리고 군대를 안 가죠 그다음에 성균관 사학이나 지방향교에 학생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나서 40이 되든 50이 되든 그냥 학생 신분을 유지합니다 뇌물을 주고 그래야 군대 안 가니까 심지어는 말이죠 천민, 노비들이 공을 세워서 좋은 일을 해서 양민으로 옮겨주고자 할 때 그 천민들이 평생 소원인 천민의 신분을 벗는 건데 이거를 거부하는 사례도 생깁니다 왜? 양민이 되면 군대를 가야 되니까 차라리 천민으로 살겠다 이런 일도 발생이 됐던 것이죠 황구첨정 그런데 가짜로 병적을 기록하고 유령군대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중앙조정에서는 군인들이 안 가는 대신에 납부해야 되는 포를 상납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군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납할 게 없으니까 억지로 해도 상납을 가져하라고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관리들은 찾아다니면서 황구첨정 아직 군대 갈 나이도 안 된 어린애들한테도 그 명목으로 뺏어갑니다 백골징포 죽은 사람도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허위장부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 해당되는 군포를 또 뺏어갑니다 양민들은 완전히 수탈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유령군대만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1592년 우리는 임진왜란을 통해서 전 국토가 유린당하고 국가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못하고 1636년에는 또 병자후론이 일어나서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국토를 유인당하면서 우리 왕은 중국의 황자한테 머리 숙여서 항복을 하는 그러한 치욕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조선은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군대를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고 그저 중국의 빌부터 살면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백년을 지냅니다 우리가 중국의 빌부터 산 그동안에 우리의 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여인들이 매년 중국에 상납돼서 끌려가서 중국의 노예로 팔려지는 경우가 매년 있었습니다 또 조공이라는 명목 하에 우리는 중국에 삥뜻겨 가면서 거지 같은 평화를 유지했던 것이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삥뜻기고 여인을 보내고 이러한 비참한 역사를 우리는 백년에 걸쳐서 또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군대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홀등 지나서 1873년 고종이 직군 후에 더 군대를 소홀히 하고 지원을 중단합니다 결국은 1875년에 일본의 운영호 사건이 발생됨으로써 우리가 참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이 사건을 계기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1882년에 임오군란이라는 기가 막힌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임오군란은 고식 군인들이 와서 훈련도 받고 복무를 하고 있는데 13개월 동안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군대에 와 있는 동안에 농사도 못 짓고 다른 경제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는 이들에게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걸 다 중간에서 착복하고 뛰어먹은 거죠 이들 또한 유령 군인이었습니다 하도 항의를 하니까 한 달치 봉급을 쌀로 진급을 했는데 그 쌀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쌀은 반도 안 되고 그 안에 모래와 겨가 잔뜩 들어있는 불량 쌀을 줬던 것입니다 여기에 군인들은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임오군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부당하게 대응하는 정부 자기들이 받아야 될 정당한 급려를 중간에서 헤쳐먹는 나쁜 관리를 응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민교모,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입니다 처당합니다 그리고 그 민씨 일가들이 하는 비리 문제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임오군론이 이고 끝난 다음 이후에 또 역사를 좀 건너뛰어서 을미사변이 생깁니다 일본의 낭인들이 우리 민비를 시해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고종은 조종을 벌이고 도망을 갑니다 1897년에 대한제국부는 재편됐지만 1907년에 일본이 정미 7조약에 의해서 우리의 군대를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1910년에는 대한제국은 일본의 합병이 되면서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완영 등 집권자들의 거짓, 백성의 무지, 신구 세력의 분열 조선은 완전히 헐벗고 굶주린 나라에다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마저 없는 지켜주지도 못하는 유령군대만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위기의 가장 핵심은 리더십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봤듯이 칸이, 칸이 대통령 가장 발빠른 도망자입니다 베트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웅웬반티우 월명이 침공해서 싸이강으로 오자 제일 먼저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이 웅웬반티우입니다 조선 후기에 조선이 굉장히 외세에 의해서 힘들릴 때 우리의 임금 고종은 7번이나 다른 나라 공간으로 도망갈 것을 시도합니다 결국은 마지막으로 러시아 공간으로 피신해서 380일 동안을 그 안에서 임금이 머무르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리더십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첫 번째 국가위기를 좌우하는 문제가 됩니다 평화협정, 평화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평화협정은 거짓 쇼입니다 2020년 2월 29일 카타르에서 트럼프 정부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미군이 철수하고 평화협정은 무참히 깨져면서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새로운 전쟁으로 점령했습니다 1973년 프랑스 파리에서 남북 베트남과 미국 간에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에 그 평화협정은 휴지조각이 되고 월남은 공산화가 됐습니다 1938년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미넨에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1939년 9월 1일, 불과 1년 후에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평화협정은 쉬옵니다 평화협정을 하는 순간에 곧 전쟁이 닥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역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협정은 위장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화라는 말은 분명히 좋은 말이고 달콤한 말이지만 깊이 새겨야 될 단어입니다 그럼 과연 국가의 위기는 어디서 오는가 가장 중요한 첫째, 지도자와 공직자의 거짓 무능과 부패입니다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먹고 자기들의 뱃속만 채우는 부패한 정부가 국가위기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국민들의 무개념과 분열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군기와 전투지가 없는 유령군대 이 세 가지가 이 국가를 가장 큰 위기에 빠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정혜영 선생님께서는 목민심사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다 공직자의 부정, 부패가 그 부패에 의해서 민심이 이반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의 선각자이십니다 일본과 대안적이고 합병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을 개몽시켜서 우리 국민들을 새롭게 일깨우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불행히도 이분은 해방의 광경을 보지 못하고 1938년에 옥골을 치른 이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한일 합방이 됐을 때 얘기했던 망국의 원인입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도 아니오 이완영도 아니다 망하게 한 책임자가 누구냐 망국의 책임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우리 민족 스스로가 더 깨어나지 못하고 우리 민족 스스로가 더 강해지지 못한 것을 우선적으로 환탄하신 겁니다 자기의 국가와 자기의 민족을 자신이 구하지 않으면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국민으로서의 책임감이고 그게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주인관념이다 요즘 말로 하면 주인의식이다라는 겁니다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 가라 정직하지 못한 국민 정직하지 못한 관료 정직하지 못한 리더 가장 중요한 망국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위기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바둑판은 우리 국민에 의해서 바둑판이 놔져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주변의 많은 열강들에 의해서 우리도 원치 않는 바둑판이 놓아지는 경우를 많이 겪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직접 바둑알을 놓는 선수로 등장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리더입니다 어떤 리더가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더 좋은 나라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 그 리더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내년도 대선을 앞대고 많은 분들이 내가 국가 위기를 극복시킬 최고의 적임자라고 외치고 많은 공약을 합니다 밑에 보이는 숫자가 있습니다 18.2%, 43%, 39%, 37%, 13.9% 이거는 지난 과거에 모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냈던 공약의 이행률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후보들이 내던 공약이 반이 안 되는 공약이었습니다 달성이 반도 달성 못하는 공약을 우리는 항상 속고 선택했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많은 공약들이 있습니다 다 잘해주게 됩니다 국민들한테 돈 주게 됩니다 군대 간 사람한테 돈 주게 됩니다 집값 확 내려주게 됩니다 엄청난 공약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공약의 반도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됐던 모든 정부를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뻥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국민들이 깨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과연 어두운 터널에서 밝은 곳으로 밝힐 지도자가 누구일까요 도산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누굽니까 도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리더를 뽑아라 국민의 분열을 통합시킬 수 있는 통합의 리더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뻥치고 큰소리치고 돌려 말하고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 국민한테는 인재, 솔직한 지도자, 정직한 지도자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고 내가 모르면 내가 모른다 그러나 우리 국민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서 함께 우리가 통합한 국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있는 지도자라면 우리가 한번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요즘에 AI가 다 더 잘 알려져요 요즘에 주식도 AI한테 물어보는 게 더 낫대요 어쩌면 아는 거 가지고 큰소리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가 성실한 리더인지 정직한 리더인지 내 마음의 아픔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도산 안창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과연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과 청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시킬 리더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목소리가 커지고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기회의 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질문이 오지 않았고요 목공안 제가 질문할 때 먼저 얘기할 때 DP가 유행할 때 제 질문과 언제 많이 듣는 걸까 조금 아까 이 앞에 있는 우리 원장님께서 질문하시는데요 어떤 질문이시라고 그랬죠 DP라는 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하신 건 현재 우리나라 군산나 느끼는 게 있죠 DP라는 영화가 요즘 굉장히 큰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현재 군대라고 보기에는 뭐하고 얼마 전 군대에서 있었던 모습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군의 간부들 리더들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군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일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이 발견될 때마다 좀 더 DP 영화 속에서도 많은 중간 간부들이 그저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억지로 강요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진짜 자기 솔직한 심정을 부하들하고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또 위에 상관한테도 그러한 현상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 또한 이런 있으나 마나한 유령군대 같은 데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지휘관들도 솔직해져야 되고 부하들도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 솔직한 가운데에 통합을 이루는 군대가 진정으로 강한 군대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병사기관의 군사문화도 어차피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떤 조직이 결성이 되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러잖아요 그 조직 내에서 서열이 막 정해져요 그 서열 간의 갈등과 이거는 계속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군인들이 그런 데서부터 좀 벗어나고 있어요 이 사회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DP라는 드라마가 지금 현재의 군대 모습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의 우리 젊은이들이 바뀌었거든요 과거 군대에 있던 젊은 세대와 지금 군에 있는 젊은 세대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젊은 세대는 또 새로운 군대 문화를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잘 만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의 문제인데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장교들의 관계는 상하관계지만 일반 부사관들이나 흔히 말하는 사병들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수평관계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굉장히 일병의 상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계급자 군대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의 상급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거지 이 병사가 밑에 있는 병사를 부하 다루듯이 다룰 수는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도 그거는 꼭 눈여겨봐야 돼요 사병들 간에는 계급적 상하관계가 아니라 계급은 구분을 하기 위한 것이고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걸 문화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미국 군대는 그렇습니다 상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격려에 대한 의무가 없는 거죠 해도 돼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안 해도 돼요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격려는 장교들한테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병 간에는 격려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왜? 수평관계이기 때문에 통제하고 명량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게 좀 차이입니다 리더의 품격을 우리 목남이 선생님께서 과거에 제 강의를 한번 들으신 것 같네요 리더를 평가하는 걸 알게 됐다 하시면서 리더의 품격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리더의 품격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강의를 한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이 리더의 품격에 관한 주제로 별도 강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궁금합니다 개급이 존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계급은 그 사람의 군대 생활의 연수와 경륜을 밖으로 표시해 주는 마크이기도 해요 미국의 규정을 보면 경례가 어떻게 써 있냐 하면 경례 규정이 Salute to whom 경례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부사관들 복무 매뉴얼에 있는 얘기입니다 6회 공군 해병대 장교 and allied country 장교한테 하는 것이다 allied country는 동맹국가입니다 미국군의 군인들의 부사관들은 6회 공군 해병대 장교와 동맹국가 군대의 장교들한테 하는 것이 경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끼리 사안의 경례에 대한 것은 규정 자체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상하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는 관계지 상하의 관계가 아닌 거죠 우리 내후반에서 상병이 이 병을 명령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할 수 없어요 경위병사한테 명령이나 지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대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수평적 관계입니다 상급자가 먼저 경례를 하면 상급자가 자신으로 또 경례를 해주고 그런 관계가 비군들어집니다 상급자 하급자의 개념이 틀리되니까요 그러면 미군에서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처럼 누가 먼저 하죠 상관없어요 왜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거예요 당연히 경례할 때는 밑에 부사관들이 장교들한테 먼저 경례하고 견제 받는 거 그거는 똑같죠 그거는 기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쉽지가 않은 게 이게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우리는 그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데 꽂혀 있다 보니까 그저 나이 어린 사람 늦게 군에 들어온 사람은 예의범죄를 지켜야 되고 여기에 너무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공감을 드립니다 네 지금 뭐 네 또 질문이 양승형님께서 임승형님이시네요 리더의 정직성을 파악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봐야 할까요 리더의 정직성을 보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리더가 과거에 걸어왔던 길을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동안 어떻게 행동해왔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를 지을 수 없습니다 개버릇 남 못 준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과거에 걸어온 행적을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김수임님께서 군경험담도 기대했는데요 크크크 아 오늘 안 했다는 얘기군요 정확한 역사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군경험을 기대했는데요 크크크 하셨는데요 강의 기회를 한번 다시 주시면 이걸 중심으로 하고요 제 책을 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대한민국 군대를 말한다가 소위 말해서 사양의 군대의 모습과 우리 군대의 모습을 비교해서 어떻게 새로운 군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17가지 처방전을 만든 책입니다 3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상당히 많이 인기리에 판매가 되기도 했는데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께서 제 책을 원하신다면 제가 딱 5분만 제가 선착순으로 주소를 주시면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배송입니다 착불 안 합니다 제가 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5분 선착순입니다 조직 내부 통합과 조직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조직 내부 통합과 조직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십은 첫째 정직해야 돼요 조직원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과거에는 거짓말하면 한참 있다가 정의는 살아있다고 짠 나타날 수 있었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거짓말 하는 순간에 불과 1, 2초 만에 들통이 나요 왜? AI 모든 것이 SNS 이런 걸 통해서 그 거짓말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절대 조직이 통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솔직해져야 됩니다 조직에서 모든 조직원들이 서로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의 문화가 형성이 되면 통합이 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뻥치는 것 요즘 여러분들 사이다 콜라 발언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잘 아세요 사이다 콜라 많이 마시다가 이빨 다 썩어요 그리고 몸 다 망가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해요 내가 그 사이다 콜라를 왜 먹었는지 좋아하지 마세요 생수를 마세요 정직한 생수 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시간이 지났네요 오늘 이것으로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